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당일 수급 주도주 체크 매일 주식 전략까지 유영화의 1인시와 KB증권 유영화 과장 트렌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증권의 유영화 과장입니다. 아 오늘은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를 보다가 한 12시 넘어서 잠을 청했는데요. 어제 일단 제가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오팩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시 조금 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만 배럴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간 유가가 조금 움직이기도 하고 또 채권들이 좀 튀기도 하고 했고 또 이제 그 이슈가 또 연달아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굿 뉴스는 나쁜 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이제 증시가 막 흔들렸죠. 그러니까 선물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상당히 크게 요동쳤어요.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이 너무 크게 움직여서 좀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잠을 청하고 새벽에 한 번 보니 극적으로 반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시장 볼 때만 해도 한 12시까지는 나스닥의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으로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뭐 잠도 못 자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일부러 잠을 청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기로에 계속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어쨌든 유지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주봉으로 보면 200일 선 지금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 위로 방향을 잡아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자 국내 증시 중요하죠. 아마 오늘 가족 여러분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보조 종목 보셨을 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이 좀 플러스가 아니었을까 진짜 오래간만에 일단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1300종목 나온 게 근래 들어 최근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3%에 좀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1% 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23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700포인트 회복을 해서 7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코스닥의 추세가 조금 좋아진다. 네 내일은 어떻게 봉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음봉 이거 보이시죠? 네 어제 음봉 거의 다 조금 못 미치게 회복을 하고 끝났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오늘 강한 상승이었고 오늘 수급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사실 이제 그 화요일은 수급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환호를 하지 않았죠. 그날은 흥분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약간 들떠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개인들이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분들 차익 실현하셨기를 바라고요. 손절이 아닌 자 외국인분들은 코스피에서 2500억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수했습니다. 뭐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단기 추세를 돌릴 정도만큼의 매수는 좀 해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가 코스닥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스피는 기관 쪽은 그냥 소소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외국인이 좀 수급을 유입을 시켰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동시에 기관이 매수 수급을 유입시켰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수급만 돼도 개별 종목 장세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면 코스피는 누가 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냐 결국 이제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끄리 매수하면서 아주 화려한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면은 일단은 코스닥 신용장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그 7월에 6월 말에 어떤 다닥구간 1.91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 신용장고율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1.8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신용장고에 급한 불은 껐다. 그러니까 신용 매물 그러니까 급하게 나와야 될 매물은 일단 좀 정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떤 흐름이 생기냐 자 보시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7.68조 원이잖아요. 그럼 7조 6,800억 원인데 그럴 텐데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보통은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신용이 급한 거는 어느 정도 꺼져야지 증시가 반등을 하지만 다시금 어떤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용장고가 또 튀어 올라야지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어쨌든 차트도 조금 반등의 지금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 이제 매크로가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내일의 고용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CPI가 기대했던 것만큼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일부 정상화의 되돌림에 어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일단 1차로 저항이 좀 될 수 있겠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갭이 좀 약간 조금 부담스럽죠. 이 갭 하락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19포인트 719포인트가 한 1차 저항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저항선은 한 737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737포인트 정도까지는 너무 무겁지 않게 외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다만 737까지 올라가려면 719포인트를 이 갭을 긍정적으로 메우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날짜를 봐야 되겠죠. 아 이게 날짜가 없군요. 자 일단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내일 10월 7일이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오늘 매수를 한 외국인들은 내일 일부 차이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7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좀 제거하고 가자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차이 실현의 매물 그러니까 결국에 전강 후약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내일 마저도 강한 양봉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추세는 좀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반응성은 충분히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돌린다고 한다면 또 어쨌든 하락 추세 하에서 베어마켓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7월부터 8월까지에 그러면 피치포크 추세선의 상단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737포인트까지 뚫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긍정회로를 돌려봤고요. 다만 매크로 환경이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건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 상승을 이끈 데에는 가장 큰 공시는 달러원 환율이죠. 달러원 환율이 오늘 이걸로 보셔도 1300원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장 막판에는 1402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보이시면은 사실 이런 어떤 달러원을 차트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로 만약에 좀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게 21선이거든요. 5일선을 깨고 내려온 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의 바닥 시그널도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고 내려와서 어쨌든 달러원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시장이 좀 단기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21선 마저 깼어요. 그래서 다만 21선에서 약간 좀 지지를 받는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이 깨졌다 바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됐죠. 약간 여기 보면은 나올까요? 자 일단 유로달러가 지금 거의 누워있던 상황에서 기절해 있던 상황에서 살짝 힘을 내주는 상황이 됐고요. 네 뭐 사실 그 최근에는 네 좀 많이 빠졌었죠. 뭐 데이로 보면은 네 거의 뭐 우리 시장 같이 많이 빠졌을 때 뭐 27일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0.95까지 페리티가 깨져가지고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일단 좀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파운드도 조금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준의 FMC도 열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과 CPI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고용은 안 좋게 나오고 시장한테 제일 좋은 거는 고용은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PI는 기대만큼만 네 좀 코어 CPI가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하나의 조금 우려는 네이버에서 한번 볼까요? 미국 국채 생명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에서도 가족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미국 국채가 한번 좀 튀어 올랐다가 다시 좀 완화됐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거든요. 금리인데 금리가 다시 스물스물 오르는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10년물도 지금 현재로서는 0.48 올랐고 특히나 이제 2년물을 보면 0.19 정도 2년물 한번 볼까요? 2년물도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때 4.3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슬로우해졌는데 다시 좀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꼭 이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영국 국채 보면은 아까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영국 국채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10년물 한번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OE에서 실제로는 사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마진콜라운 날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언은 했지만 실제로 호가를 제시를 하면 그 거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틀 동안 거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가격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채금리 자체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미국은 그나마 이제 금리를 따라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거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그 쇼크를 좀 막아줘야 되는 그 BOE에서 실제로는 첫날 어떤 마진코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 어쨌든 액션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별로 지금 강하게 국채를 매입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저렇게 지금 조금 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와 저는 최근에는 전수 사실 매크로에 그렇게 저는 원래 매크로에 힘 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동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열심히 안 보는데 반만 되면 매크로만 보고 있어요. 네. 인베스팅 들어가서 채권 환율 채권 환율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달러엔 달러엔 한번 볼까요. 달러엔은 뭐 그정 그냥 뭐 그냥 쏘쏘네요. 네. 달러엔은 144.56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달러원이 빠진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엔 그러니까 엔화가 저평가가 너무 극심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가족 여러분 꼭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6엔 뭐 147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에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넘어간다. 그러면 또 리스크 관리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 가고 만약에 엔화가 146엔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장은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내 계좌를 보고 아 지금은 내가 이거 현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항상 양봉에서는 매도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양봉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좀 현금을 만들어 보려고 좀 해야 되는 거고 은봉에서는 한번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나 단타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매도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막 이렇게 막 오늘처럼 그 수급이 빈집을 털 때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슈 먼저 살펴보고 제가 그 수급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 어제 감산에 20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왜 유가 안 튀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오펙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자 예 감산을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산유국들이 어? 이 할당된 것만큼 어? 이제 감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산유량과의 그 실제 지금 현재 산유량과 차이를 고려를 한다면 오펙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배럴 정도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공표된 거는 이제 한 200만 배럴이라고 했지만 어? 실제로 감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만 배럴 정도이 때문에 아마도 뭐 그 정도의 감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80달러까지 갔던 유가는 지금 88달러까지 튀어 올랐고 아마도 며칠 내로 90달러는 좀 용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오펙에 그러니까 속해 있는 산유국들은 아 나는 80달러 이상은 받아야 돼 최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아 80달러 이하로 내리자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발표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끈하셨죠. 어?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왜냐 본인의 지금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IRA 법안에 그 좀 약간 피해주로 여겨지는 지금 2차전지도 그렇고 약간은 노이즈가 있잖아요. 원자재도 중국 거 쓰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 계속 뭐 원인은 되고 있는데 뭐 검토해보겠다 이런 대답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아마도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나면 일단 지금 득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자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조금 뭐 수정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해줄 수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아마도 그때 이후 11월 8일 이후에 한번 정책의 변화 기대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우리가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이 조금 밝은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 좀 돋보이게 어제 빠지는 시장에서도 어 좀 도도한 상승을 이뤄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긍정적인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직 에너지가 좀 살아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의 기사로 나왔는데 LG엔솔이 북미 쪽에 리튬 재량까지 좀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어필이 된 것 같고요. 장중에는 한 3.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차익실현이 좀 나오면서 마감은 1.92로 마감했는데 주봉도 보면 지금 살짝 미세하게 다시 양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기업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대량 보고서 보유주식 신고를 했는데 여러 기업이 있는데 제가 좀 주요기업 갖고 왔고요. 이번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0% 그러니까 LG엔솔솔루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질 않았었는데 이번에 5%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돈이 많잖아요. 이 돈이 많은 돈을 아마 LG엔솔솔루션의 지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대 본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는 기업들 최근에 수급에서 많이 보셨던 기업들일 거예요. 자꾸자꾸 눈에 익히셔야 되고 현대의 전지솔루션은 태양광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제로였는데 8.4% 신고를 했습니다. 암호그린텍도 제로였는데 5% 신고를 했고요. 자 나노신 소재 우리가 나노신 소재도 공부했죠. 왜 오르는지 왜 기관이 사는지 공부했고 구민연금이 지금 5.26을 매수를 했고요. JVM도 6.26 제로에서 늘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PC 3립도 5% 늘렸습니다. 자 두산 로봇 관련주죠.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8% 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또 10% 까지 언제 올랐고 11.73으로 늘렸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요 관련주들 다 오늘 좋았는데 어쨌든 지분도 늘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두산도 두산도 보면은 어제는 조금 재미없는 은봉을 했죠. 저가 14% 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종가는 7%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꽤 만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있던 기업들 중에서 또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는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시장 빠진 것만큼 정말 잘 버텼 라고 보여지는데 한 21선에서 계속 좀 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코스타 코스피가 다 21선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21선을 딱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은 뭐다 굉장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주도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여기 나온 종목들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크로 이슈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돌아오는 이게 화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월요일에 휴장이니까 이거는 화요일에 개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디바이스 최근에 수급에 뉴플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왔었죠. 아마도 이 행사를 노리고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날 11월 11월 죄송합니다. 10월 11일날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메타 퀘스트 프로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또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신규 기기 확장에 대한 언급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메타가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게임 정도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하드웨어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은 좀 기대를 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로봇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데이 끝나면 좀 쉬지 않아요. 이것도 아마도 11일도 이거 행사 끝나면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세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쉬어간다는 것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요걸로 기대감으로 뉴프렉스 한번 볼까요. 뉴프렉스는 오늘 네 자 뉴프렉스는 오늘 상승을 하다가 윗고리를 좀 달았는데요. 요 때 보이세요. 요기 제가 딱 줄을 쳐놨는데 자 요 양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네 요 양봉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요 날 요 날 거의 상한가 좀 못 갔죠. 상한가 가려다가 못 간 날인데 그러면 지금 요 이후의 봉들이 어떤가요. 요 이상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금 이 아래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금 저항을 지금 뚫으려고 해서 이 매물대로 들어왔는데 쉽지 않겠죠. 뭐 내일 정도는 요거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1선 회복도 오늘 지금 그러니까 못하고 결국에는 윗고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차익실현의 욕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내일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면 차익실현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너무 화수상하니까 남들보다 먼저 차익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밸류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행사가 있은 다음에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없이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친구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시세를 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메타디바이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은 뭐냐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이 투자한 피코가 피코라는 기기가 오클러스2와 경쟁 모델로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3월 소니가 200만대 정도 출시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애플 XR 디바이스가 2023년 상반기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산은 조금 부품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양산은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 쪽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게 이제 출시가 된다 하면 일단 이때는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있죠. 관련주들 뭐 LG노택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BH라든지 이런 종목들 나무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번 들썩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때 그러니까는 좀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어쨌든 확 좀 가시화 될 거잖아요. 애플이 언제 그 XR 디바이스를 출시를 할 거다. 결국에 게임 체인저는 메타 디바이스가 아닌 애플의 XR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가려면 제가 볼 때 애플이 XR 디바이스를 내고 그것들이 어떤 뭔가 좀 같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뭔가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결국에는 그 친구들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텀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는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대형 반도체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뭐 계속 불을 뿐다가 네 일단은 은봉은봉 나왔어요. 어 갭상승을 막 해나가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 차익실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누가 차익실현을 했냐를 본다면 일단 기관이 네 기관이 어제부터 살짝씩 차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는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일단 차익실현하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계속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그 치포동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물론 북밸류 아래이기 때문에 뭐 매력적이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뭐 또 이제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또 북밸류를 또 많이 다 섰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장에서 이게 뭔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0.8배까지 왔다. 그럼 0.8배에서 1배까지만 트레이딩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좀 많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많이 소진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꽤 긍정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뭐 부품주들이 좀 그랬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빠졌던 요 때 요 은봉에서도 꽤 수급이 좋았습니다. 요거 한번 수급을 보면 자 은봉난 날이 지금 9월 28일인데요. 요 날부터 사실 투신도 사고 상업펀드도 굉장히 강력하게 샀거든요. 이건 뭐냐를 보면 어쨌든 지금 월덱스는 너무 많이 빠졌고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고객사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시가가이드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애프터 마켓이 비포 마켓 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엔드 유저한테 직접 납품을 해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링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링을 장비 회사 뭐 어플라이 머트리얼즈나 램서치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장비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나 TSMC나 인텔이나 이런 기업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 메모리 비중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30%밖에 판매를 안 하고 70% 다 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안될 때는 뭐도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돼요. 근데 어쨌든 다 같이 매를 맞았는데 아마도 바닥에서 그래도 그래도 얘는 메모리 비중 적잖아 라고 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ISC나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바로 21선 회복을 오늘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좀 생소하신 매니아 분들이 계세요. 월덱스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있으신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텔이 최근에 또 양을 양치기 소년이 나타났죠. 인텔이 최근에 여의도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사파이어 래피즈 곧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비콘전자라든지 그런 종목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컨퍼런스 콜은 아마 10월 27일인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투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쪽이거든요. 반도체 투자 특히나 소부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형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인 게 자 지금은 마이크로는 일단 감산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장비라든지 그런 거 발주했던 것들을 대부분 많이 취소했다고 하죠. 70% 80% 취소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리고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누구예요? 3위와 2위 사업자죠. 결국에는 이 감산의 사업자 누가 주도하냐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감산을 했을 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님께서 미국 어디 가셔가지고 컨퍼런스 같은데 참석하셔서 아마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감산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감산 계획 있습니까? 물어보시니까 저희는 감산 계획 없습니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텔레그램이 엄청나게 돌았죠. 반도체 아직은 겨울이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대. 이러면서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감산하겠다라고 강하게 발표하지 않아 왔어요. 왜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라인 자체를 멈추는 거는 손실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감합이 될 수 있죠. 가정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1등 기업이 나 감산할 거야. 왜냐 그 감산의 결국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가격 인상이잖아요.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감산을 하는 것은 너희 다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감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약간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려면 감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감산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 자연적인 감산은 결국에는 어떤 공정의 미세화, 공정의 난이도 증가 그러면 이제 리드타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꺾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감사는 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안 할 뿐일 거다라고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그 메모리 쪽 라인들도 다들 막 어려워 하신다고 들었어요. 좀 우리가 행복회로라는 게 있고 불행회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불행회로만 가득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삼성전자도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좀 안 좋고 사이클도 지금 다운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감산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대형 반도체들이 좀 쉬면서 소부장들이 이제 빈집이다. 그래서 빈집 터리가 아마 좀 오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감산 이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의 감산 이슈는 결국에는 뭐예요? 소재부품,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이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펀더멘탈이 감소하는 이슈인데 이미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날 많이 빠졌죠. 이미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져있던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감산하겠다고 하니까 더 빠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어떤 쪽에 시선을 둬야 되겠냐를 한번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 미국은 본인들이 반도체를 안 만들죠. 보통은 인텔은 만들지만 지금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다 누구한테 줘요? TSMC한테 주잖아요. 반도체 라인에서는 특수 가스나 유해 가스들을 또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폐위 굉장히 완벽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유해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 자국에다가 별로 반도체 시설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금? 대만에 TSMC가 있죠. 저거를 보호하고 싶은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조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TSMC가 누군가의 공격을 당한다면 셧다운이 된다면 어떡하지? 그럼 미국 기업들 어떡해요? 애플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3나노 공장을 파운드리 만들어라 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은 조금 이제 난색이죠. 왜냐하면 3나노를 미국에다 만든다는 건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잖아요. 수율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술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엔 뭐냐?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결정을 했죠. 미국에다가, 나 불안해서 미국에다가 또 파운드리 만들어야 되겠어. 미국에다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를 미국 땅에서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상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캐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기업들, 소재 부품 기업들에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최근에 동진세미캠도 미국에 팹 증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 3개 중에서는 원인 QNC나 월덱스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소부장 많은 종목 중에서 만약에 뭔가 간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 원인 QNC나 월덱스 정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가족 여러분들 보시라고 손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추렸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 5영업일 동안 수급이 들어온, 기관 수급이 좋았던 상위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1등은 뭐예요? PSK. PSK는 PR 스트립,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끝나고 그 포토레지스트를 깔끔하게 띄워내는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스트립 장비 면에서는 글로벌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레이크 머트럴즈는 사실 태양광으로 거의 들어온 걸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 회사도 네,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케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JT라는 기업, 장비 기업이고요. 심텍은 기판이죠. 심텍은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심텍은 이제 그 실적 픽아웃이 얘기가 있지만 실적이 픽아웃 되더라도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기 굉장히 서프라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HP, SP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가 미세 공정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레일 IR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참석하고 와서 오후에 따끈따끈한 HP, SP의 전망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인데요. 월덱스 아까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뒤쪽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두산 테스나, 오사트 기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미세 공정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수급 딱 들어왔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죠. 가족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반도체가 가지 않더라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죠. 그때가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그쵸? 근데 지금 반도체 또 반등하니까 이 친구들 먼저 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혜가 명확한 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NS10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기대감이 그건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 EUV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가 왜냐하면 최근에 양산 장비를 좀 구매를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드디어 블랭크 마스크 EUV 광원으로 하는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을 하나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뭐 네오쌤 아마 후공정 장비회사이고요. 원익 QNC 또 부품회사죠. 어제는 지오 엘리먼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그 다음에 원익 IPS 원익 IPS는 그냥 뭐 반도체 장비 ABCD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R 관련주 하면서 제 밸류에이션 표를 못 보여드렸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싸졌어요.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 최근에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XR 그러니까 메타 디바이스의 생사가 끝나고도 괜찮은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애플 관련주들, 이거나 아니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OLE 소재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눅스 첨단 소재도 최근에는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이번에 시장 빠지면서는 같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지지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지금 금방 빨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져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뭐 나무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애플의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무조건 수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밸류도 지금은 이게 이제 올해 2분기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내년에는 이 회사가 지금 컨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내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총이 시총이 2,400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 엑셀 디바이스가 뭐 출시가 돼서 정말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퍼 다시배가 안되는 그런 수준에 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이 향후 실적이 더 좋게 나온 특히나 3분기 실적이라도 더 좋게 나온다면 밸류는 더 싸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섹터 제가 이제 시장 많이 빠졌을 때도 밸류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전력기기랑 피팅이었죠. 전력기기 쪽 계속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신고가를 갔어요. 전력기기 중에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왜냐 저는 주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저 모멘텀을 사랑할 뿐입니다. 자 전력기기 회사 중에서 미국 모멘텀 중동 모멘텀 그 다음에 선박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선박에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선박에 전력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 중동 쪽 그니까 뭐 미국 쪽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 수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3분기 실적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신고가 가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빠졌는데도 꽉 쥐고 안 팔았죠.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차익실현하고 있고 개인이 뭐 줄기차게.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가는데 가장 혁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세요. 물량을 다 넘어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업본들이랑 연기금을 받아가지고 줄기차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1300억 가까이 사고 있는 거네요. 이 그래프는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보여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안 팔죠. 그러니까 안 사서, 그러니까 안 사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 가족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관이 안 사는 구간에서 누가 팔잖아요. 그럼 주가는 빠지거든요. 근데 기관은 안 팔아요. 근데도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이 수급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족 여러분께서 이 수급차트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만약에 현대일렉트릭이다. 매일 보세요. 매일 수급 보시면서 네, 수급이 다 빨간불이잖아요. 빠진, 시장 엄청 빠진 날도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만 보셔도 아, 안 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지죠.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 빠지는 구간에 기관은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꽉 쥐고 있었고 누가 팔았냐? 외국인이 좀 팔았고 기관이, 개인이 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좋은 종목들, 주도주들은 시장에서 시장이 빠져도 이 볼린저맨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단부 딱 지지받고 바로 지금 상단부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안 되죠. 왜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빠지면은 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맨드 하단부까지 가면 한 번씩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때 보세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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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때, 기회죠. 이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조금 박스건 매매,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하는 추세였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로는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좀 한 번 조정을 받은 거를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진입을 원하신다면. 자, 그 다음에 피팅인데요. 피팅은 업황을 제가 조금 체크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거는 뭐 성광밴드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다만, 다만 성광밴드는 영업익률이 13%입니다. 태광은 21%고요. 2분기 기준으로. 이게 아마 연결이라서 그럴 거고 자회사 제외하면 23% 정도 나왔는데 왜 두 회사의 차이가 있냐. 기본적으로 태광은,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을 많이 쓴다고. 자동화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또 로봇을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익률은 계속해서 좀 최소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 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석유화학이랑 정유플랜트 향으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구조조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공급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태광하고 성광밴드 거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1억이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거의 우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좀 긍정적인 어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매출이 별도로는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가 지금 이제 그 매출액이 560억에 이익이 119억이었는데 3분기는 아시겠지만 추석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조업에서 빠지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매출은 한 590억 그 다음에 2분기 마진 이어지면은 한 100억 정도 뭐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 저의 예상이고 그 다음에 3분기 정도도 지금 수주가 좀 좋기 때문에 뭐 하반기 4분기나 내년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광 성광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광을 좀 선호를 더 말씀을 좀 더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익률도 좋고 배로도 싸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원전도 이슈가 있었어요. 원전도 좀 들썩였죠. 폴란드가 이번 달에 아마 저기 신규 원전 사업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마 미국 웨이팅하우스 쪽을 선정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프랑스하고 한국도 웨이팅하우스에 협력사로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엘리베이틸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거 수주가 조금 기대가 된다. 근데 차트로 봐서는 두산 엘리베이틸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은 접근을 하시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수급을 한번 좀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오늘 뭐 매크로 이슈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이 뭐 올랐으니까 오르시면 가족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네. 트레이딩도 잘하시고 잘하시니까 저의 도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빠질 때가 저의 도움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기관 수급 강도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들 아바콘은 최근에 이제 MNCC 관련해서 IR 함했다라고 공표를 했고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나요? 했나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바콘은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PSK가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PSK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PSK의 그 PR 스트립 장비는 메모리 반도체만 쓰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도 쓰거든요. 비메모리는 그렇게 어팡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TSMC 주가는 엄청나게 부러져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이 아 TSMC가 칩 가격 인상해달라고 애플한테 요구했거든요. 애플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싫어. 안 올려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올려줬어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 그런 거 좀 체크를 하니까 결국에 올려줬습니다. 그럼 누가 우위예요? 누가 갑입니까? TSMC가 갑이죠. TSMC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업계에서 파운드리빨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칩 설계를 잘해도 이 TSMC의 선당 공정 4나노 공정, 5나노 공정의 이 파운드리빨을 받으면 굉장한, 굉장히 훌륭한 칩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파운드리빨 그러니까 파운드리 맛집 칩 맛집이니까 그 파운드리빨을 누리려고 주로 서 있는 거고 지금 꽉 차가지고 거의 저기 뭐야 나중에 오세요. 저기 삼성전자 가시던지 뭐 이런다고 하죠. 노스갯소리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런 기업들이 바로 파운드리인데 그런 파운드리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는 똑같이 간다. 하지만 빠질 땐 다 같이 빠지지만 반등할 땐 다릅니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이 메모리 비중이 얼마고 비메모리 비중이 얼마고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면 정말 좋죠. 그러면 진짜 소부장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빠질 땐 다 같이 빠진다. 하지만 반등할 땐 다르다. 남은 25% 오르는데 얘는 누구는 50%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업사이클로 갈 때는 결국에는 그 좀 퍼포먼스는 장비주들이 좋죠. 소재주들은 조금 덜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를 때도 좀 덜 오르고 그런 경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워닝 QNC는 코츠랑 파츠하는 기업이고요. 워닝 QNC는 워닝 QNC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워닝 QNC랑 월덱스를 기관들은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원자 재료랑 나누진 소재가 네 오늘 수급에 나란히 유입이 됐습니다. 나누진 소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차트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뭐 조정이 없었죠. 21선 오늘 돌파를 했고요. 정고점이 9만 6천원인데 아마 뭐 돌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저희랑 다 공부한 종목이죠. 나누진 소재도 자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 대주전자 재료도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성장을 같이 할 만한 기업이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오늘 또 수급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우리가 어제 막판에 시간없는데도 뭐 꾸역꾸역 공부를 했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늘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5%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몸통으로 어제 음봉을 거의 커버했고 이 물량 제가 매몰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거의 대부분 커버했기 때문에 많이 가벼워졌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안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좋은 뉴스 나올 것도 사실은 많이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를 거의 돌파를 한 종목이다. 이 시장에서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새로 들어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현대인원 솔루션 현대인원 솔루션 어제 제가 퍼스솔라가 신고가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퍼스솔라가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주들도 좀 빠졌는데 현대인원 솔루션은 또 양폼이 났어요. 왜냐 연기금이 꾸역꾸역 삽니다. 연기금이 꾸역꾸역 아까 지문신고한 거 보셨죠? 눈 그러니까 개장하면 현대인원 솔루션 매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원 솔루션을 샀고요. 선익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가 선익시스템 유프렉스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에 대해서 일정을 11일 날 오픈이 되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급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실한의 욕구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모멘텀을 또 시장은 원할 테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양극재 중에서 오늘 코스모신 소재를 좀 긍정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고 갈까요? 네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나온 거 맞나요? 아 네 맞네요. 네 이 종목도 그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반등해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종목들도 아까 좀 봤던 것들보다 약한 게 이제서야 그 111선 저항받고 오늘 조금 멈췄거든요. 아까 긍정적인 종목들은 거의 본론자방지 상단부에 가 있죠. 그 2차 좀 강한 애들은 뭐예요? 오늘 21선 뚫었죠. 그게 좀 약간 계층이 보이시죠? 저는 뭐 사실 이런 어떤 차트로 제가 종목을 골라내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에너지는 봅니다. 누가 누가 센지 누가 누구보다 센지 그런 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아프리카TV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트위치의 반사수혜고 네이버의 반사수혜다. 네 근데 그 반사수혜가 결국에는 그냥 어떤 센티적인 거냐 아니면 숫자까지 찍힐 수 있는 거냐를 봐야 되는데 숫자까지 찍힐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 자 어제 제가 네이버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락의 요인은 멀티플이 감소하는 국면도 있지 국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새로 나온 게 뭐예요? 새로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현금을 빼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으로 현금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그 순연금을 빼가지고 인수를 했고 그 인수한 기업은 적자가 난다. 그리고 인수한 기업은 내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데 그걸 다 100% 밸류에이션을 안 해줍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표 평가입으로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만약에 돈을 버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표 평가입 자체로만 해도 아마 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하나 말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를 많이 비교하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와서 다시 성장주의 시기가 온다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카카오는 기업들을 다 지금 분사를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 이커머스나 그 선물하기 그거나 아니면 카카오 그 본업 밖에 없는데 결국에 그 가치 말고는 지금 모빌리티랑 엔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업들까지 다 상장시키고 나면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이 명분이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카카오 페이를 투자하고 싶으면 페이를 사면 되고 지금 카카오 뱅크를 사고 싶으면 뱅크를 사면 되는데 다 분사를 시켰잖아요. 지금 지분평평가입으로 되는 거니까 지금 기존의 지주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업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네이버는 뭐예요? 좀 매력적인 기업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웹툰이라든지 또 제페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로 투자해야 돼요. 왜냐 네이버는 뭔가 이렇게 자회사들을 키워서 상장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뭔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카카오로 조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또 카카오 그니까 빠지기 전이죠. 카카오가 그래도 한 연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카카오라는 주식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카카오와 상장을 막 자회사를 시키고 나서의 카카오는 약간은 지금 가치의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두 개 중에서 뭐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떤 지배구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업이 좋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안 시키고의 그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는 아까 제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EPS가 올해랑 내년에 23% 30%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매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TV는 반대죠. 보시면은 결국에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연으로 410%의 매출 순증이 기대되고 또 별풍선에 OP 맞은 최소 45%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분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과 내후년이 이익주정치를 상향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센티예요? 아니면 숫자예요? 숫자예요. 숫자기 때문에 수급이 붙고 주가가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게임 회사들 안 좋고 플랫폼 기업 안 좋거든요. 멀티풀도 하향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크게 쏘시는 분들 누구예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코인으로 좀 많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좀 거액에 별풍선을 쏘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 쪽하고도 조금 많이 흐름이 연동이 되지만 코인하고도 흐름이 연동된다고 보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장주 돈이 많이 유동성이 막 풀리는 시기에 별풍선도 많이 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성장률이 깨지면서 아프리카 TV가 24만 원까지 갔던 데에는 탑라인의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탑라인의 성장이 이제 조금 무너지는 시기부터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무제표까지 뜯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할 때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봤던 거고 아마도 그 부분이 좀 부러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탑라인이 성장하냐 안 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거의 유사한 잣대로 이 종목들을 보죠. PER이라는 걸로 근데 외국인들은 이 회사가 결국에는 매출액 플랫폼 회사는 매출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출액의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리스 4만 원까지 꽉 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이제 아마도 성장이 좀 더뎌지면서 아마도 지금 이 체액 실현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인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물려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 반등이 그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센티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실 때도 이렇게 실제 컨센트 상향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3분기 이후 3분기까지 안 좋은 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3분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더라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에는 4분기부터 그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이 와서 어떻게 수익을 개선시켜주는지를 시장은 볼 텐데 그게 만약에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좀 반대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조금 약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번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턴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매출이든 영업이든 그러면은 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4분기에 숫자가 나오면 주가는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이죠. 스트리머들이 다 이쪽으로 온 게 아니니까 지금 기사화는 됐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망수수료나 또 별풍선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트위치 쪽의 스트리머분들이 이쪽에 상위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수익을 내준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TV에겐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망 어쨌든 사용료라는 게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다 동일한 조건일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프리카 TV도 이론적으로는 900억 원의 총출료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납부하는 게 15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회사는 이런 고민을 한 거고 서버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게 중앙 서버가 부담해야 될 트래픽을 조금 분산을 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이제 이 회사의 플랫폼을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사용료라는 이슈가 생겼을 때 어? 이게 약간 이제 그 설립 초기부터 대한 기술을 강구한 덕에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된 상황이라서 상대적인 플랫폼사들 영상 플랫폼사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이 된 부분이 있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C가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C가 큰 회사들에서 스트리머들이 옮겨온다고 한다면 P가 P나 Q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둘 다 게임에 대한 그 중계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가 근데 이제 트위치라는 것과 그 아프리카 TV는 약간 좀 다르다고 해요. 게임 장르라든지 취향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교집합되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좀 아마 공통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또 넘어온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계산을 해놓은 게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죠. 매출액 400억 원에다가 별풍선 플러스 되는 부분이 된다면 컨센트의 상향이 요인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일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반도체는 뭐 지금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실 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는 단계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덱스라는 종목 하나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 공부함으로써 꽤 많은 공부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덱스라는 기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매니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는 뭘 하냐 요것만 아셔도 굉장히 큰 소득을 오늘 얻고 가시는 건데요. 자 반도체 부품인데요. 보통은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 식각장비 그러니까 식각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포커스링 식각을 할 때 플라즈마를 줘서 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즈마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포커스링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링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는 링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혹한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소모품이겠죠. 그래서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생산업체인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 코츠 그러니까 코츠가 아니라 이제 이 부품사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장비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포 마켓 그 다음에 칩 생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애프터 마켓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식각장비를 누가 만듭니까? 어플라이 머트럴즈랑 렙니서치 같은 기업들이 만들죠. 그 회사들 없이는 거의 반도체 기업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렙니서치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고요. 건식 식각장비는 국내 뭐 APTC 같은 기업들은 있긴 하지만 정말 주요한 중요한 식각 공정에서는 렙니서치 같은 기업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기술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은 비포 마켓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렙니서치의 장비를 들여다가 식각을 해야 되는데 링도 필요하죠. 그럼 그 포커스 링을 월덱스한테 받아가지고 그 링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애프터마켓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내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매출 30% 해외 매출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쿼츠 실리콘 파인세마리 부품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인곳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가공품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일괄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원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재료가 크게 4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아마 리포트 보시면 이 4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기능 재료는 뭡니까? 웨이퍼예요. 웨이퍼 웨이퍼는 다들 아시죠? 그냥 웨이퍼는 동그란 거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판대기 들은 거 그게 웨이퍼입니다. 공정 재료는 포토마스크 펠리클 뭐 이런 것들 소재까지도 공정 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소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포토마스크나 펠리클은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구체 프리커서나 공정 가스 특수 가스나 포토레지스트 PR 스트립 PR 같은 경우는 소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구조 재료는 뭐냐 PCB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약간 그 PCB 누가 합니까? PCB는 기판 업체들이 하죠.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은 해상DS 같은 기업들이 리드 프레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재료는 아까 제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이죠. 쪽이죠. 장비 재료 실리콘 부품 쿼츠 세라믹 이런 쪽을 한 기업이 월덱스다. 장비 재료는 그래서 월덱스나 원인 QNC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어디로 들어온다? 지금 장비 재료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요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지금 이제 그 부품 중에서 반도체 애칭 공정 애칭 공정은 식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각 공정의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장비 메이커 는 뭐가 있냐. 랩니서치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워트럴얼즈 같은 기업들이 있다. 나중에 제가 식각하는 거 고다 고다 고 랜드 랜드 수직으로 식각하는 거 나중에 한번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시간되면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예 고르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워닝 QNC의 실적 예상이 어떻냐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워닝 QNC의 실적이 어떻냐.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계신 기업 가족 여러분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특히나 월덱스 같은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냐. 차트 한번 볼까요. 얘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3만 천원에서 18,000원까지 지금 빠졌죠. 저가는 15,000원까지 빠졌는데 고점에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니 반토막 날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 매출액 성장하나요 안하나요 매출액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 영업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요. 2020년에 350억 벌던 회사가 내년에 600억 벌어요. 근데도 주가는 이래요. 그러니까 단도체는 크게 봐서는 일단 업황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업황을 읽는다고 해도 어 이거 맞나 아닌가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5월 초 4월 말 기점으로 해서 이거 좀 반도체 다운사이클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진 거거든요. 거의 대처를 못합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업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반도체 주를 파시진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파실 구간은 아니다. 이 가격에 던지는 건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내년에 내년에 600억을 버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또 욱억하네요. 또 월덱스 3천억이에요. 제가 월덱스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섯배도 안 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다섯배가 안 되는 가격에 내가 그냥 주가가 빠진다고 안 오른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잘 가면 그래도 10배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10배가면 얼마예요? 6천억이죠. 업황만 돌아서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업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주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업사이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엉덩이가 엉덩이 투자가 필요한 거는 반도체 사이클을 잘못 탔을 때 바닥에서 팔지 않고 결국에 업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파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영업인율도 20% 이상 계속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공장 신설 공장이 7월부터 조금 부분 가동 들어갔고 아마도 뭐 이제 그 좀 수요 램프업 하고 하면은 이제 뭐 11월 풀 가동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요. 내년 실적은 풀리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 이것도 또 한 번 또 울컥하네요.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 지금 IT는 뭐 다 매를 맞으니까요. 주요 고객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텔 TSMC 인텔하고 TSMC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가요?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어팡을 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팡 자체가 다 안 좋죠. 그 뭐죠? 갑자기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업들 주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로 다 마이크론이랑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들어간다 간접적으로 들어간다 장비 통해서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엔드 유저한테 직접 들어가는 애프터 마켓을 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예.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한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뭐 뭐 어쨌든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공부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제가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마지막 퍼즐은 뭐라 그랬죠? 계속 이제 반복 학습하는 거죠. 10월 그러니까 제가 시즌핑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월 말쯤 시즌핑 주석이 연임이 확정이 된 다음에 결국에 이제 칩포동맹에 대한 보복이 아마도 한국에게 가해질 것 같은데 음 그렇잖아요. 너 우리가 어렸을 때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어? 말해봐.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게 아빠가 그걸 물어봤는데 되게 솔직하게 엄마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몇 시야? 아? 아 나 졸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미국 편을 들게 될 것 같은데 미국 편을 들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이 어? 내가 너한테 반도체라 얼마를 사주는데? 하면서 너 너 우리나라에 공장도 있잖아. 하면서 조금 이제 삐진 티를 낼 수 있다. 그게 어? 생산 쪽으로 나오면 그나마 네. 그나마 다행인데 영업 쪽으로 나오면 좀 충격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진행을 했고요. 내일 또 네. 이슈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매크로 요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다리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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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에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